좋았어 23시 42분 뭐 나쁘지 않나? 아하 오후 6시인가 이렇게 디스트릭트 유니언 제퍼슨 무역센터 오오오 오늘 좋은데? 아 진짜 강철이랑 세라믹 좀 요구하지마 지금 저 하이아이나 미션 도는 걸로도 뭐 강철이랑 그게 나오긴 나오는데 영수가 적단 말이다 그래서 뭐였지? 방금 전에? 무기였지 전술용 어그 에이 쓸데없는 것만 아니야 쓰잘데없다고 이렇게 단정 지어선 안돼 일단은 프로비던스 마스크 프로비던스 마스크 잠깐만 상태 이상 저항의 치명타 확률이면 상태 이상 저항의 치명타 확률은 0 아니지 빅 빅 팩 철체절명 파괴 생명력의 방어도 방어 다용도 방어 다용도 방어가 세개에 다용도가 두개란 말이지 이거 어디 쓸 수 있나? 이거 어디 쓸 수 있나? 파괴불가에도 일단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파괴불가에도 쓸 수는 있을 거고 미좌골 강력한 타격에 탄열 애매하군 팔깍지 잠갑 플레이트 캐리어 헤드샷 무기의 복원 근데 조끼는 요즘엔 이 파괴불가나 이런 것들이 키라고 키 핵심이야 그래서 너를 해줄 수가 없구나 핵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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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핵심은 몸 risp aming con 얘가 방어도는 더 높은데 500점짜리라 기본 방어도는 높아. 근데 3.5? 완전히 똑같잖아. 완전히 똑같은데 방어도하고 저 치명타 확률 차이야. 넘어가자. 귀찮다. 방패하이브 120. 55779 생명력 재생 생명력 재생 57 사이의 정예대상 방호도 애매하군. 적정 사거리 생명력의 방어도 회복 생명력의 방어도 회복 생명력 화상저항 6000 무기대미지 2.0 117 58 124 2.5 생명력의 방어도 회복인데 둘 다 수치가 애매하다. 그렇지. 이런 거면 또 몰라. 그렇지. 이런 거면 또 몰라. 1.2 1.2 1.8 나중에 다시 한번 아 2.9 내가 당장은 어떻게 철령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더 필요해. 내 생명력은 어떻게 해왔인가요? 내가 당장은 어떻게 해왔인가요? 나는 잘 받았고 싶어요. 난 잘 받았고 싶어요. 나는 잘 받았고 싶어요. 나는 잘 받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69. 아... 젠장. 그래도 70에 가까워. 66까지 어떻게 떨궈놨었는데. 일단은 마침 프로젝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퍼슨 무역센터랑. 유니언 경기장을 돌자. 어허. 아이씨. 남의 세션에서 잘 나온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에이젠트가 그룹에加入. 에이젠트. 그룹에加入. 뭐야. 왜 438발이야. 에이젠트가 그룹에加入. 에이젠트가 그룹에加入. 에이젠트. 그리야. 갑시다. 셋이 모였으면 가도 돼. 응. 나머지 한 명도 왔네. ft. 팍. 에이젠Dis진진 진짤기 내게 없앤지 못해! 어 저것도 잡았네 10 근데 내가 자신 없어 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이씨 튀었다 재사용 대기시간 9%에 복원이라아 어어씨 어이 에스피ノザーが最後にいた場所付近,濃度が近いわよ いったハニューン ハニュー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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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테니움은 많단 말이야 그 다음은 아이삭의 마지막 장면이야 하지만 아직도 깊지 않다 에이전트는 찾지 못해 오! 500점이다 왜 일이래? 적은 무단을 보호해 여보! 디비전? 누군가 찾고 있는지? 누군가? 어떻게 하는지? 그 친구가 가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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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끝이네. 한번 더 나올 줄 알았는데 끝이었어. 아, 좀 움직이지 마. 아, 좀 움직이지 마. 어디가 형? 저 형 어디가? 아, 좀 더 앞으로 가야겠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웬만하면 좀 저 뒤에서 결판을 내보려고 그랬는데. 아, 좀 움직이지 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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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이 나쁘지 않은 파티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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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런 왜 방패가 둘이나 나왔지 방패가 둘이나 나와서 미처 처리하지 못했다 음? 뭐 나오지 않으시겠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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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아이씨 아이씨 자각으로 들어가지마 어? 코요테 살아났어 코요테 살아났어 저 시키가 코요테를 살렸어 코요테를 살리다니 허벅지 부착형 페트로프지 그럼 저거 드롭래그니까 저기도 저기도 무슨 노란색이 있네 여기서 뭔가 이렇게 많이 죽었다 뭘 여기서 이렇게 잡았지 다음은 유니언 경기장이구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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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력 생명력 회복 치명타 확률 5, 8, 1, 9, 1, 0, 6, 9, 0 뭐 고만고만하군 사악함 지금 쓰기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오버로드 2셋 효과가 사라지지 그게 문제야 지금 쓰기엔 참 좋은데 오버로드 2셋 효과가 사라지죠 소콜로프 족귀에 자가조정이라 포인트 블랭크 크? 잠깐 아 젠장 아깝다 왜 방어도에 치명타 대미지에 무기 대미지에 생명력이야 거기다가 아이씨 빌어먹을 왜 포인트 블랭크에 애매하게 붙었다 아이씨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애매하게 붙었어 아이씨 아니 이 상태로 파괴불가 잠깐만 이 상태로 파괴불가 어 그래 그래 이 상태로 파괴불가면 일단은 쓸만해 무기 이게 그 방어가 하나가 낮은게 조금 아쉽지만 이 상태로 파괴불가면 꽤 좋군 근데 그것도 무자비가 있어야죠 아이씨 꼭 이렇게 애매한 것들만 나와 아이씨 이건 뭐냐 이중에 하나 으 너 임마 너너너너너 니가 스킬 재성 대신에 무슨 치명타 확률이나 아무튼 그런거였으면 얼마나 좋냐고 어? 클러치빌드에 쓰기 참 좋구만 하이트는 확 M4 MK17 44.6 낮아 97.1 이 전체 방어도 3% 때문에 내가 지금 저건 안 버리는건데 짜자잔 짠짠짠짠 2.3 1.4 최대 대상 2 1.4 최대 대상 2 1.4 음? 자격 슬롯에 조준 슬롯? 슬롯이 다르네 미세충전제 이거는 나중에 저거마다 따로 봐야돼 짠 흔들림 방지 없지 네임드 아웃캐스트 무력화를 해야 되는데 에이 메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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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도 하이에나 미션만 하니까 전에 부족했던 전에 부족해서 고생했던 전자부품이 넘쳐 아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